교회의 역사를 대략 어림잡아 2000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때 처음 500년을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그리고 고대교회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00년부터 AD 한 1500년 많은 역사가들이 이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50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어간이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 후에 한 500년을 가르쳐서 근세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이란 천년 동안 있었던 중세교회의 암흑기 그것을 바꿔놓은 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지리서를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아시는 대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전체 서구라파를 통치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교황이 왕을 황제를 임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는 좀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참 교회론은 항상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치 베들렘의 말구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여질 때 성령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 맺을 때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로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아시는 대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수도원까지도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수도원은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이었는데 수도사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긴 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노동인데 노동을 기도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수도사들이 수도원 주변에 있는 땅들을 개간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다 보니까 땅이 점점 많아졌어요 주변에 있는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들 주변에 농토가 많아지게 되고 소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수도원의 힘과 영향력까지 교회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타락하고 수도원도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여지지 못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가지 그런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이거는 한 사람 개인 신앙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일 때만 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교회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여지지 못할 때 오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져버린 가지처럼 사람들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그런 가지처럼 이것이 신앙인의 운명이고 교회의 운명이고 또한 종교개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네바를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 그게 가장 거기 제일 중심 역할을 했던 칼빈 강당이라고 있는데 왜 모판이라고 하죠? 벽씨를 뿌려서 모를 자라게 해서 하는 건 모짜리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의 모판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칼빈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 곳인데 칼빈 강당이요 가보니까 저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칼빈 생존 당시에 제네바 아카데미 학생 수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수가 적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칼빈이 평생 목회했다고 하는 제네바 언덕배기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면서 베드레엠의 말구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말구유와 같은 거예요 이 케노시스라는 말 자체에 이 말구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케노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케노시스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가 케노시스입니다 빌리포서 2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다 하는 그 본문 가운데 자기를 비어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와 원호가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케노시스라는 뜻인데 이 케노시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케노시스 신앙인의 오늘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교회의 케노시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케노시스를 말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말구유만이 하나님의 케노시스가 아니고 창조에서부터 그 창조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케노시스적인 자기 제한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성을 제한하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제성이 제한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자기 제한적인 큰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신 그런 사랑이었다 성령이 우리 인격 가운데 다시 오시는 성령의 케노시스도 어찌 보면 말구유와 십자가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성령의 사랑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케노시스는 우리의 영성 이러한 마음을 품고 아픔의 진앙지 곁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영성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요 교회도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지 못할 때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쓰여질 때 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케노시스의 힘 마치 말구야와 같은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로 보냅니다만 종교개혁주의자들은요 사실 원래 그 마음속에 이 암흑과 같은 중세 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의 원래 마음속에는 그들이 이해했던 복음 자신이 믿음바 복음을 드러낸 것 뿐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밝은 빛을 느꼈던 복음의 이해와 천명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큰 결과를 이뤄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래 마음은 복음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의 95개 조항을 왜 붙였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505년부터 있었던 마틴 루터의 생애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원래 루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많이 떨었습니다 1505년에 그가 석사학위를 마칩니다 그 아버지가 루터를 법률가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법학학위를 맞았어요 7월 달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바람이 나면서 번개와 천둥치면서 옆에 갇히기를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춰서 죽을 만큼 사시나무 떨듯이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를 그러니까 루터의 내면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사로 서원을 했는데도 그 두려움이 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애를 써보는데도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하고 1507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제서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부가 돼서 사제가 되어서 오늘처럼 처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포도주 잔을 쏟아버려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노이로제처럼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1507년부터 1510년까지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고 수도원에서 훈련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510년이 되면 로마에까지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라고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스칼라 산타라고 해서 성계단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셨을 때 있었던 28개 되는 계단을 그대로 옮겨놓은 계단이 있습니다 1510년에 그 로마에 가서 이걸 무릎팍으로 기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두려움과 진노를 해결하려고 해려갈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종교적인 체험, 열심, 율법적인 열심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는 원래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구약 교수였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늘 시편을 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1514년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는데 탑 속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시편 21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은 어찌 나를 멀리서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십자가상의 인심과 오버랩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은 것이 타당하시는데 어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는가 그래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14년 이 경험이 루터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구약을 가르쳤던 구약 교수가 신약 성경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1515년에 뷰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설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인 1516년에 갈라디아설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95개 조항을 붙인 것은 그가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보금의 빛을 본 거예요 특별히 로마설을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가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큰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5년부터 자기를 그렇게 옥죄어왔던 그것을 이제 시편 22편에서 빛을 보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설을 연구하다가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95개 조항의 의견서를 붙입니다 1번 조항은 간단한 문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2번 조항은 이겁니다 저 사제가 집도하는 속죄와 고백과 고해성사와 면제부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자기 믿음을 지키려는 고백이었어요 교회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보금의 빛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마 역사 시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오늘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될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역사 시간에서는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 그 새로운 인문운동이 일어나서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콜롬부스가 신대력을 발견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게 됐다 새로운 항해술이 발명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이 견문이 넓어지게 되었고 이제 중세시대가 끝이 나게 됐는데 자연과학의 발달도 있었고 이제 각자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발행하면서 그 시발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받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인도 그러했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관심, 사회과학적인 관심이겠죠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 없이는 독일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에 대한 이해 없이는 네덜란드를 알 수가 없어요 감리교와 성공회를 모르고는 잉글랜드가 설명이 안 됩니다 장로교의 역사가 알지 못하면 스코틀랜드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적인 관심이죠 사회과학적인 관심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관심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보금의 핵심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띠아 그것도 그리스도를 속에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나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그리고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얻었어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 두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보금을 발견하고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치 천국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 민족주의, 신대룩 발견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발견했던 보금의 천명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이 개인이 됐건 교회가 됐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지와 같아서 우리는 포도나무 없이 농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개혁이 아닙니다 경건 운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정직한 사람 되겠다 물론 그런 결과가 주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 한들 그래 석가모니만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보금에 감격해서 이제 감사 중에 사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천명한 보금의 핵심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 이것을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케노시스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S는 가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말구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가 게시되어 있듯이 교회의 케노시스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보금을 그대로 담지하는 겁니다 마치 말구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듯이 교회 자체는 말구유와 같은 거예요 그 자체에는 큰 힘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마가의 타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푼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마음, 아주 찢긴 마음이에요 사랑하던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가난한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루터는 5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번민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는 그 보금의 빛을 이제 그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로 여기시고 여기서 뒤집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위수로도 믿음은 설명이 안 돼요 노아로도 설명이 안 돼요 모세로도 설명이 안 돼요 어느 누구로도 설명이 안 돼요 아브라함으로만 설명이 돼요 왜요? 수가 많거든요 휘청휘청했거든요 아들 주신다고 했다가 10년 기다리다가 안 준 이스마엘 얻기도 하고 또 가난한 땅을 얻었는데 기근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이스마엘 얻고 나서 14년 후에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을 꽉 붙잡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받기 이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전적인 인간의 타락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발견된 복음의 빛이 루터를 살린 것이었고 루터가 전한 그 복음이 교회로 교회되게 된 거예요 암흑기와 같은 중세 교회가 복음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과 공로 상황으로 찌들어 있었던 잘못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한 사람 루터를 살렸고 교회로 교회되게 했고 복음으로 복음되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날의 모든 실수와 용서와 의심 전부를 다 용서하시면서도 다시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치 찬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처럼 그리고 농부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그 가지가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구유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고 복음은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종교개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가 복음의 말씀과 그 뿌리에 잘 연결된 그런 의뢰로운 가지들이 되어서 복음과 은혜의 열매를 잘 맺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속에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